혁신이가 뭉뚱그려 말을 하다 보니까 다들 본인은 나는 그 대상이 아닐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누구를 지칭을 하는 것인지. 계속 버티시면 혁신이도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보기 좋은 모양은 아니죠. 왜냐하면 이건 누가 강제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잖아요. 개인의 결단이고 국민들 볼 때 대통령하고 친하고 또 당 내에서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딛고 매우 실권을 행사해온 분들이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. 뭐가 애매해. 하나도 안 애매해요. 본인들만 애매한 상황.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애매해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본인의 결단으로 딱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당을 위해서도 좋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.